아 김민경 야 야 잠깐만 김민경 가지마 갈거야 가지마 갈거라고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잘가 안가 다 가도 돼 가도 괜찮아 다 드신 음료수는 리필이 가능하니깐요 저 불러주세요 리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커피숍에 앉아있으니까 또 옛날 생각난다 예전에 너 커피 먹을 때 입술에 휘핑크림 묻히고 먹고 그랬는데 내가 그랬나 이 바보야 너 또 묻었어 내꺼야 넌 여전하구나 민경씨 역시 여기 있었네요 병자씨가 여길 어떻게 알고 커피숍에서 모든 음료가 떨어졌다길래 아 민경씨 왔구나 했죠 당신 누구야 그런 당신은 누군데 나 민경이 남자친구야 남자친구? 뭐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민경씨 포기 못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무슨 소리야 하건 또 계곡에서 뱀이 저를 물려고 할 때 민경씨가 그 뱀을 물었어요 전 순대인 줄 알고 물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민경씨 제발 제 마음 좀 받아주세요 민경씨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꽃이에요 민경이 네가 좋아하는 맛있는 꽃이야 아 나 꽃이다 민경씨 이거예요? 사랑은 어렵다 사랑은 저에게 사랑이 될까? 사랑은 저의 은혜가 될까? 한글자막 by 한효정